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이고 귀여워라 짠 이건 무엇일까 이쁜데 이리 봐봐 괜찮지 크로스쿤이네 예쁘다 이렇게 앉아봐 앉아 아이고 귀여워 꼬동아 귀엽네 꼬동아 귀엽네 꼬동아 귀엽네 쪼꼬동이 너무 많아 보다 꼬동아 이리 올라오 진짜 너무 작아 짜 사이 아 야 아이파 너무orph이 많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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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속에도 여기 있다 여기다 손 뒤로 여기다 손 뒤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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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여기 뚝딱이가 여기 있어서 여기 여기 우와 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 음 좋다 각이 유지가 되잖아 진짜 잘 썼다 이쁜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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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이쁜짓 그리고 열풍은 여기도 있어 여기 또 열풍은 이번엔 kasih 짱이 둘다 또 보자 내놓을 수 있어 보소아 이리 들어갔다 음 꼭 들어가네 가져볼게 엄마가 벗겨보세요 음 너무 좋길래 딱이야 이게 그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 그래 그래 보면 그래 오우 플라이 왜그래 예 너무 귀여워